못해요 1분 7초 이거 어떻게 1분 7초 안 해 네가 그럼 힘이 없는 거야 알겠어 오늘은 3D 공력 화석 키트로 1분 7초 챌린지를 할 건데요 공력 화석이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깨서 직접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립까지 하는 거는 1분 7초 안에는 불가능할 거 같아서 그냥 발굴하는 것까지만 1분 7초 챌린지로 어떻게 쓰는 도구들인지 좀 파악을 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깨고 좀 안 이렇게 오케이 시작 이야 나와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확실히 못 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떡해 손으로 못 부셔 망치가 너무 약해 아 손 아파 아 안 나와 아 이거 못해요 1분 7초 이거 어떻게 1분 7초 안 해 뭐지? 시리 strand 소고로 제 손을 1,7초 지난 거 같은데 1,7초 지난 거 같은데? 오 한참 지났지 이거 불가능해 Spring 그냥 하는 거야. 나와봐. 1번째 초? 어. 뭐 이렇게 하는 건가? 혜연아, 어떻게 해야 돼? 버누아! 이거 절대 안 될 거 같은데? 나 얘 감 왔어. 준비 됐어. 시작! 오케이. 이젠 1번째 초까지 지났어. 오케이.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지? 아니 아까 하려고 했는데 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아예 그냥 완전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힘이 많이 안들어가. 깨는데 안들던데 처음엔 네가 그럼 힘이 없는 거야. 이거 재밌긴 하다. 응 재밌긴 하다. 이거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응. 조립을 네가 1분 7초 만에 해봐. 조립을? 오케이. 새로운 1분 7초 챌린지 해. 오케이. 내가 1분 7초 안에 이거 다 찾았으니까. 그래 조립하는 걸 할 만할 수도 있어. 일단 그 좀 파악을 해보자. 갈 거야? 어? 나 같이 있어줘? 그래. 나한테 이거 1분 7초 조립해봐. 그럼 가. 아니 좋은 아이디어를 던진 거지. 오케이. 오케이 시작할게. 두 번째 확인해 봐. 여보. 응. 팀이라 선생님. 이거 왜 안쪽으로 먹어야 돼? 최대한 빨리 먹으면. 뭐냐. 나도 잘 몰라. 아아아아아아 이거 이번 주 채널부터 4 3 2 1 에이 아 아